여러분 이 문장 한번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모든 단어의 소리를 살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I was up all night 근데 연결해서 소리내면 사실은 I was up all night The ball I was up all night 어때요? 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? 방금 문장 입으로 발음하기 어려우셨나요? 아니죠? 사람의 입은 내가 이전에 내보지 않은 소리는 낼 수가 없다고 해요 설명을 들으면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원어민들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그 기본적인 습관만 알면 돼요 원어민들의 습관 스르르 학습지와 집중해서 임팩트 있게 공부하면요 내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하루에 강의 10분씩 저와 함께 연습해봐요 야! 너 외국 살다 왔니?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